송하,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일과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힘이 물체에 일을 하는 경우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힘의 방향만 존재하거나 이동 방향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증긴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의 단위는 우리는 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의 양을 구할 때에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이동한 거리의 곡과 같다고 했습니다. 힘의 크기는 유턴, 이동거리는 미터를 사용한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요트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기차를 낼 위에서 움직이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요트, 자동차 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일과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에너지의 의미를 알고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중력에 대하여 한 일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고 신나는 과학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합시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우리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래 바람 에너지는 강아지의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건 되게 신기한 장면인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서 지금 얼음판 위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하게끔 하는 일을 하게끔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잠재적인 능력을 보고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고요. 영어로도 당연히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거북기를 뺑글뺑글 돌리고 있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은 거북이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볼링공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요. 볼링피는 쓰러뜨리고 있죠. 볼링공이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면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단위는 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과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나 움직이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볼링공은 못을 지면에 박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곳에 있던 볼링공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자동차의 경우 나무 상자와 부딪히면 나무 상자가 밀려나겠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 전기 에너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석유같이 화학 에너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물체의 일을 해주면은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가진 에너지는요. 요트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에너지에서 일로 전환이 된 거죠. 바람이 한 일은 요트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과 요트 사이에 일과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상자를 들어올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자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상자의 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자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썰매를 미는 일을 하게 되면은 썰매를 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죠. 따라서 썰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레방학을 돌릴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물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물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레방학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고 따라서 곡식을 찢는 일로 도와주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전환이 되는 예를 나타낸 것인데 일과 에너지 사이의 전환 과정을 각각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컬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컬링 선수가 스톤을 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과 에너지 사이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은 컬링 선수가 힘을 주어서 스톤을 미는 일을 하게 되면은 스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여기서 영미 외치면은 이렇게 생긴 문이 바로 영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유명한 선수입니다. 장미란 선수인데요. 이 장미란 선수가 역기를 들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역도 선수가 힘을 주어서 역기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역기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쇼트트랙 선수가 동료 선수를 미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쇼트트랙 선수가 힘을 주어 동료 선수를 미는 일을 하게 되면은 동료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추를 이용해서 말뚝을 박는 예를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를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들어올리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추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높아지면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추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면 중력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추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말뚝에 일을 하게 되면은 추의 속력이 느려지면서 멈추게 되겠죠. 추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볼링공을 위로 들러 올렸습니다. 사람이 중력에 대한 한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 공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도록 일과 에너지가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중력이 공의 한 일은 공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가 못의 한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못을 박도록 하겠죠.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일을 행하게끔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예를 보자면은 전지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자동차로 움직이는 일로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일을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 도막을 밀고 가는 일로서 전환이 되는 거고 나무 도막을 밀고 가면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표현도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남성분이 있고 여성분이 있는데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여성분이 이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실제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돈을 에너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되게 편합니다.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 일에 의한 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일을 하면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 번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남자의 입장에서 이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일을 하면은 이렇게 돈을 또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에너지로 생각을 할 경우 일을 한 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은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은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은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어떤 물체에 일을 하면은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에너지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너지나 운동에너지는 일의 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일의 양이 곧 위치에너지가 되고 위치에너지가 곧 일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에너지가 일의 양이 되고 일의 양이 곧 운동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공식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시다? 에너지라고 하자. 그리고 단위로 일의 단위와 같은 뭘 사용하자? 줄을 사용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체 일을 하면 물체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5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외부의 50줄의 일을 하고 난 후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몇 줄일까요? 150줄에서 50줄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100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인 시간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떠한 공식으로 계산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쏭바